여러분이 또 복숭아 출퇴하는 것이죠? 김찐남의 무대에 함께합니다. 기다려주시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 노래는 나는 이 노래는 나는 이 노래는 기다려줘 내가 할 것인지 이제까지 너와 아주 내 것인지 내 것인지 네 네 네 네 네 아직 아직은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내 마지막 못한 날인가 맘에 준비를 크게 해줬으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조금만 더 기다려줘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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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도 하나도 가지 마세요 내 마지막 부탁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주세요